자, 2024년도 청룡의 해라고 하는 각진 연세가 밝았습니다. 대략 이와 같은 순서로 제가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자,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분들 작년 2023년도에 대단히 감사했고요. 2023년도에 제가 또 인도에 초청을 받아서 C20 정상회담의 초대를 받아서 인도에서 한 52일을 갔다 왔나 가면서 대학교 모교 가서 특감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행복하고 작년에 세웠던 전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소통하는 인재를 성장하는 한 해라는 비전을 저는 잘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오면서 11차에 그 에너지가 조금 그 도반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신기일전해서 유튜브를 지금 활성화 지켜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도 10월 15일, 16일부터 해도 지금 매일 영상 한 개씩 올리는 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쇼츠를 주로 해서 올리고 있는데 구독자가 오늘 보니까 229명 그래도 작년 10월에 시작할 때 120 몇 명이었는데 매일 조금씩 늘어가지고 매일 한 명, 두 명씩은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쫙 찬찬 찬찬히 발전하는 게 아니라 쭉 가다가 어느 정도 가면 그 다음에 뻥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거기에 집중해서 1년 동안 유튜브를 성실하게 거의 매일, 교체는 매일 올릴 예정이고요. 그것도 좋은 콘텐츠들 만들어서 매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도 성장을 하지만은 우리 아우마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 내 쪽으로 수행도 깊어지고 또 외 쪽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 인사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마와 비전 2024를 선포로 하겠습니다. 2024는 흔들림 없는 평정심과 덕을 키워서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와 소통하며 성장하는 한 해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마도 인공지능이 올해가 특이점, 올해나 내년이 특이점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아우마의 판단은 뭐냐 하면 지식이나 기술, 재능은 인간의 몫이 아니고 인공지능에 다 맡겨야 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은 깊은 평정심과 그리고 큰 덕을 키워서 모든 사람과 생명들을 이롭게 하는 거기에 인간들을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 2030도 같이 저희가 세웠는데요. 앞으로 6년 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들이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하고 큰 덕을 완성하는 이 가치관은 변하지 않을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036까지는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하고 가능하면 아우마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큰 덕을 완성해서 2040년까지는 전 세계 265개국과 유튜브를 통해서 전부 다 연결돼서 연결된 세계적 명상센터를 함께 수행하는 그러면서 전 인류를 이롭게 하는 세계적 명상센터로 성장한다. 2030 아우마 비전입니다. 그거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략계획을 8가지로 제가 잡았는데요. 첫 번째 아우마 주 프로그램인 줌 명상. 줌 명상의 활성화. 올해 말까지는 적어도 100명 이상이 함께 수행하는 명상센터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요. 내적인 명상, 외적인 명상 두 개로 나눠서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내적 명상은 새벽 명상, 지금 매일 진행되는 거.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과학적 입학사는 명상을 안내하고 있고요. 외적 명상은 월드 피스 메디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한 수행력을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내보내는 명상, 저녁 명상, 8시 부터 앞까지 음악의 명상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시작한 중이고요. 10일 차에. 오늘이 9일 차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워서 265개국 중요 인물들을 컨택을 해서 줌 미팅을 거의 매일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매일 음악의 명상이 끝난 9시부터 15분까지는 질의응답을 좀 받고 9시 15분부터 10시까지는 매일 가능하면 매일 한 사람 이상씩 만나서 미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11차 새로 시작한 아침에 새벽 명상하는 광경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전략계획은 유튜브 활성화입니다. 지금 이름을 명상인문, 명상을 통해서 인문을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명상인문 아우마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 지금 229명에 불과하지만 올해 말까지 10만 명 유튜브 채널로 키울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제가 감을 잡아서 금방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쫙 올라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공부하면서 실천하다 보면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내적인 명상, 외적인 명상을 나눠서 내적인 명상은 과학적 위바사는 명상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이게 지금 유튜브의 기능이 135개국 언어로 자동 번역 자막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널리 알리면 외국에도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가 한국말로 콘텐츠를 올리더라도 자동 번역 기능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좀 준비해서 영어 콘텐츠도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외적 명상은 월드피스 메디테이션, 우리 내적으로 깊은 상정심과 덕을 키운 것을 외부의 전 세계 265개국과 소통하면서 교류하는 그런 명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265개국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재생 목록에 지금 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거기 상당히 많은 나라의 음악이 들어가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작곡가들 작품 소개하는 것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거 더 활성화시켜서 재생 목록에다가 아예 작곡가들을 다 초대해서 거기다 자기 작품을 올릴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작곡가들 인터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한국어 또 외국 작곡가들도 인터뷰에서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곡가들뿐만 아니라 연결이 되는 명사나 세계적인 명사나 석가 유튜버들을 유목력 보다라의 선택이 되면은 섭외가 되면은 인터뷰에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전략계획은 이거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제가 한다고 말도 내놓고 이 보도를 낸 건데요. 제가 썼던 박사 논문을 위시해서 저소민 논문들을 올해는 이거를 꼭 출판을... 지금 원고는 다 돼 있습니다. 원고는 다 있는데 핑계를 좀 대자면 유튜브를 활성화시키는데 그게 만만치 않아가지고 그거 갖고 씨름하느라고 이걸 작년에 못했는데 올해는 이걸 꼭 필요해야 되겠다. 그래서 크게 완성된 원고는 5개. 한국어, 영어 다 보면은 10개, 10개의 원고가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이제 다듬어서 출판하고 출판하는 것도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 영어로 먼저 출판하고 아마존 등을 통하면은 세계의 서클레이션 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지도 교수하고 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육조당경의 덕이번, 그 다음에 도남번 두 개가 근본적으로 사상이 달라서 그 해능의 오도송 자체가 달라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가 경전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다 영어로 번역을 제가 완료를 했습니다. 두 개를 따로따로 출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박사 논문도 영어로 먼저 출판하고 한국말, 한국 한글본으로도 출판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소 논문, 명당법의 과학화를 위한 중요소 논문 세 개를 제가 썼는데 그 세 개를 영어와 한글로 다 출판을 하고 그 다음에 아직 집필을 하지 않았는데 도남번, 덕이번과 도남번에서 발견되는 해능의 오도송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비교 철학 분석하는 연구 논문을 올해 안으로 써서 영어본과 한글본으로 출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방문 계획이 좀 있습니다. 이게 실현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브라질에서 올해 G20, C20가 브라질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브라질에서 G20 2024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초대를 받으면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초대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들어도 멀리서 브라질에서 진행되고 있는 C20 활동을 돕겠다는 의사표현을 해서 인도 측하고 또 브라질 측하고 연결이 돼서 소통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초대받지 않더라도 계속 브라질에서 진행되고 있는 C20를 도울 예정입니다. 그걸 돕는 것이 전 인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마도 크게 성장할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올해 9월 26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메릴랜드 주의 워싱턴 음악대학 초청한 음악과 명상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요. 제 친구가 초대를 받았는데 저를 같이 가고 싶어 해서 제가 음악도 하고 명상도 했으니 거기를 박미를 고려주입니다.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고요. 비행기 값은 내가 대대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고민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 까이발라담 요가연구소가 100주년 창립 100주년을 맞는 대대적인 행사를 지금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보으면서 미국을 가면 미국 갔다가 바로 인도 가서 인도에서 논문도 좀 발표하고 뭐 등등 거기 행사에 참여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G20 정상회장 홈페이지이고요. 브라질 여기가 리오데자네이로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C20가 있고요. 굉장히 활발하게 했는데 하여튼 뭐 도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그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놨어요. G20, C20 관련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놔서 지금 한 20여 개의 영상이 올라가 있는 27개의 영상이 올라가 있는 중이고요. 계속 여기다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중요한 전략계획은 제가 졸업한 모교들과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증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제가 춘천고등학교 나왔는데 거기가 우연히 내년에 100주년입니다. 창립 100주년, 4월 25일 날 창립기념을 한다고 그러고요.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요. 춘천고등학교 동창회가 동창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여기도 적극적으로 도와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대 작곡과 적극관계를 증진시켜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까이발레단 100주년이죠. 내년에. 아마 2024년 10월 25일이 창립기념인 건 아는데 그리고 인더포나대학교 제가 모교죠. 박사과정 하나. 거기하고도 관계를 회복해 증진시켜 보려고 합니다. 춘천고등학교 홈페이지고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그리고 작곡과입니다. 까이발레단 100주년이죠. 100주년. 까이발레단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에 지금 통계를 올려놓은 겁니다. 보나대학교 홈페이지고요. 철학과 하고 작년에 가서 굉장한 대우를 받고 왔는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소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까 한 번 나왔던 얘기인데 중요한 걸 다시 한 번 반복하는데 265개국하고 연결하면서 세계 평화를 돕는 활동을 지금 왓셉에서 265개국 매일 한 나라씩 돌아가면서 전통음악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거를 유튜브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음악도 소개하고 신작도 소개하고 존케이지 음악도 소개하고 등등 등등 피해신 IT나 AI 트렌드도 소개하고 등등 이거를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으로 활성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현재 재생 목록이 12개가 있는데 여기에 좀 더 재생 목록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재생 목록을 만들면 거기에 외부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만든 컨텐츠들을 함께 올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안 해도 그러면 상당히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양맥 결론을 하면 2024년 청룡회의인 갑진연의 아우마는 새벽 명상 5시 7시 새벽 명상을 통해서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키우고 그 다음에 저녁 명상 8시부터 10시까지 음악의 아이 명상 그 다음에 전세계인들과 만남 많은 그런 명상으로 덕을 키워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와 소통하면서 크게 동목장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우마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뜻을 함께하셔서 내적 외적으로 크게 성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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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